2년 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오전에 나옵니다. 박경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시장의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재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,5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했습니다. 만약 상고가 기각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며, 오는 4월 총선에서 아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.